첫사람 우리 음원법이 신기하다 이렇게.. 잠깐만.. 지치지마! 오랜만인데 그 소리? 나는 그게 많은 걸 되게 잘 외웠던 것 같은데 가까이서 그리니까 엄청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? 사실 아까 전에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손에는 양예나 오? 양예나? 갑자기 양예나 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 있지 뭔지 알겠지? 갑자기 이름이 이상하게 들어간다고?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들어보니까? 좀 이상하잖아 양말도.. 양말 양말 하다가 왜 양말인지 하는 거 있잖아!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 나만 있어 우리 멤버들 선 붙여서 말하면 더 어딨게? 유태경 김성남 아까 전에 나중에 양예나 라고 하던데? 아 근데 이상하다 나는 윤채경 대중이야 윤채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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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가지 단어 계속 쓰다가 이게 왜.. 이게 왜 이거지? 이럴 때 있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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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완전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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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에이프릴 꾸미마이였어요 그 있잖아요 또 뭐죠? 아 네 특별에 대한 기사이 더 잘 나가요? 평균은 평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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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균? 아!